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봐 안 먹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이라도 먹자 안 먹는다니까요 그래 그럼 엄마가 떠줄 테니까 넌 먹기만 해 아 헤어서 안 먹는다고요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그래야 다시 일어나지 그깟 밥 먹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? 내 다리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 이깟 다리로 살아서 뭐한다고 자꾸 밥을 먹으래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아 정지야 뭐 이러지 마 아니 진짜 어머니 뭐예요 홍지야 홍지야 나 씨 홍지 좀 봐주세요 고 비서님 어디 가요 고 달슨 고 비서님이 여긴 어떡해 고 비서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넌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고 비서님 고 비서님